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리족구입니다 50대 부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천안청룡청과 금산인삼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앞쪽이 보이는 팀이 천안청룡 네트 건너편이 있는 팀이 금산인삼입니다 자 60대 부경기 금산인삼 대 한남천팀은 12팀에서 합류하고 있습니다 12팀입니다 19팀 나이를 옮겼기 때문에 19팀을 옮깁니다 3대2로 천안청룡이 한 점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점 유지하고 있습니다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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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